자, 이번 시간 이제 고려죠. 페이지는 이제 110쪽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제 고대사까지 다 끝이 났고요. 공부 다 복습하셔야 돼요. 복습 다 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제 그 110쪽 고려 들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후삼국을 했어요. 후삼국시대, 그래서 후백제. 900년에 견훤이 완산주에 자리를 잡았었고 자, 윗동네 후고구리요. 그래서 이제 901년에 궁예가. 그래서 문이 만남에 있는 신라와 윗동네 발해가 있죠. 자, 이 모두 적대관계죠. 현재 후삼국시대 적대관계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심을 잃게 되는 궁예죠. 그리고 이제 궁예 같은 경우는 실정을 많이 합니다. 실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정치적인 실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이제 실정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 거예요. 아무튼 이제 그 궁예는 미륵부처를 자처하면서 자신이 부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신방을 잃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의 민심을 잃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하들에 의해서 축출되는 것이 궁예예요. 그래서 918년에 궁예가 축출되고요. 새로운 나라가 만들어지니 그것이 누구? 왕건에 의한 고려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만들어지고요. 자, 그리고 후백제와 신라. 후백제는 역시 신라에 대해서 적대관계를 계속 갖고 있지만 왕건은 신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우호적인 정책을 펼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라 사람들은 고려 왕건 괜찮은 사람이네. 이런 분위기가 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신례로 927년에 후백제, 후백제 견원이 신라를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신라의 경혜왕을 살해하는 이런 일을 전개를 하게 되거든요. 자, 견원이가 쳤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왕건이가 이 후백제, 그러니까 신라를 도와서 백제를 공격을 하는데 이때 왕건이 패배합니다. 그리고 견원이가 승리해요. 하지만 이제 그 신라 사람들의 신망, 신망은 훨씬 더 두터워졌던 것이 왕건. 그래서 이 전투, 이 전투를 이제 대구에 팔공산 있잖아요. 그래서 팔자, 공산전투라고 부르는 거. 시험에 가끔 출제가 되죠. 그래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자, 이것은 이제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고려 같은 경우는 신라하고 그렇게 적대 관계만 한 것이 아니다. 이 정도 알아두시고. 자, 이 왕건은요. 삼국을 통일하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이 모든 관계가 유기적으로 되면서 좀 힘들어지죠. 그런데 윗동네에서 큰일이 나요. 자,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해요. 그것도 누구? 그리고 거란이라는 북방의 유목민에게 일순간에 그냥 나라가 멸망해버리죠. 그때 이제 그 발해 유민들이 내려오게 되고 이때 왕건은 그 발해 유민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하게 되죠. 그래서 발해 유민들이 내려왔을 때 그 발해의 왕실, 왕족들은 왕실 대접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장수들은 장수, 그 고려의 군대 체계에 맞게 그 장수의 책을 주고 권한도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유민을 포용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거란이 자꾸 고려의 친교관계를 요구를 한단 말이죠. 그럼 고려에서 제일 열받는 건 뭐예요? 발해는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 고려도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러면서 벌써.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형과 동생의 나라였는데 형이 죽었단 말이죠. 그 형의 원수 거란이 놀자고 하니까 어이가 없지. 그러니까 이제 왕건이 열받는 거죠. 그래서 선전폭을 합니다. 얘들아 지금 내가 거란을 쳐야 되는데 니들 때는 안 되겠어. 그러니까 지금 소모전을 하지 말고 전면전을 하자. 한번 전쟁하고 내가 통일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것이 이제 신라에서는 화백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신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가 전쟁을 할 것이냐 할 수 있냐 신라가 뭐 힘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화백회의에서 결정을 보죠. 그래서 아니야 우리 투항하자 라고 하면서 신라에서 투항을 합니다. 그것이 935년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때 투항을 하면서 이 신라의 마지막 왕이 경순왕인데 이 왕에 대해서 왕이 이제 무릎 꿇고 빌겠죠. 그러니까 왕건이 일어나시오. 당신 그래도 한때 왕 아니었냐. 그렇죠? 너의 결정을 내가 존중한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원래 네가 이 신라 땅 원래 네가 통치했었잖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라고 하면서 경순왕을 다시 지방관으로 임명을 하니 이것이 또 사심관 제도예요. 조금 이따 또 공부를 바로 할 겁니다. 그래서 사심관 제도가 최초의 사심관이 누구다? 경순왕이에요. 아무튼 이제 신라는 없죠. 고려 땅이에요. 남아있는 후백제. 이제 정벌을 하면 되죠. 후백제를 치자라고 하는데 후백제는 끝까지 버텨요. 그런데 견원이가 버티는 것이 아니고 견원이의 아들내미가 여러 명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넷째 아들이 견원이한테 마음에 딱 들어가지고 넷째 아들을 왕으로 올리려고요. 그러니까 첫째가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넷째를 죽여버리죠. 그리고 아버지를 가둬버려요. 이거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이제 견원이가 여차저차에서 탈출을 감행하죠. 탈출한 다음에 왕권에게 투항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왕권에게 투항해서 군대를 이끌고 역시 자기가 만든 날을 쳐버리니 그것이 후백제의 멸망 936년의 일이에요. 엉망진창이죠. 아무튼 936년에 고려가 통일이 되는 것.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를 통일을 했습니다. 자 윗동네는 누가 살아요? 바래가 아니고 거란이 살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책으로 한번 봅시다. 110주께 이제 고려의 성립과 전개요. 양가로 1번에 그 동그라미 1번 건국. 누가? 왕권이. 어디? 송악에다가. 여러분 이 송악. 송악이라는 것. 송도라는 것. 개경이라는 것. 개성이라는 것. 다 같은 얘기입니다. 고려의 수도. 이렇게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국홀 고려라고 하고 수도를 송악에다 하고 연올천수라고 정했어요. 자 후삼국의 통일입니다. 그래서 기업권. 대외정책에 보면 신라와 화친. 후백제는 견제. 그렇죠? 그래서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자. 신라를 도와줌. 그렇죠? 이거 언제예요? 927년 팔공산에서 전투했던 공산전투예요. 니은 번 보시면 그 바래유민 포용하죠? 그리고 디귿 번 신라가 멸망하고요. 그래서 그 신라의 경순왕은 최초의 사심관이 된다라는 거. 리을 번 후백제가 멸망했고요. 이제부터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만들어졌어요. 고려가 통일을 냈죠. 이제 고려라는 나라에 대해서 고려왕주에 대해서 앞으로 쭉 배울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는 중요한 것이 전쟁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외침의 순서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리고 국내 집권세력들 문벌귀족, 무신, 그리고 권문세족, 그리고 신신사대부까지 우리가 집권세력에 의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좀 이따 이제 이성욕구가 나와요. 통치구조. 그것은 이제 조선과 비교돼서 시험 잘 나오니까 체크 잘해두시고 나라를 처음 만들었으니까 이제 태조에 대한 얘기를 조금 봅시다. 그래서 고려 전기의 정치에 대해서 지금 볼 건데요. 태조부터 이제 성종 때까지 초창기 그래서 고려 초라고 보는데 이 태조부터 이제 성종 역시 조선도 마찬가지고 태조부터 성종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왕들의 업적이 나라를 만들었으니까 나라를 만들고 나서 왕들이 여러 가지 정책을 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 성종이야. 그래서 이름이 성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려와 조선 모두 그 초기에 왕들의 업적이 매우 중요하고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자 태조 왕건의 정책 보면 동그라미 1번의 민생안정책이죠. 그래서 조세제도 10분의 1로 정해요. 지금까지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흑창을 설치하는데 이 흑창은 예전에 공부했을 때 그 진대법 있죠? 춘대춘합제도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흑창을 설치하는데 이것이 조금 있다가 이런을 의창이라고 바꿔요. 의창이라고 바꾸는데 이 의창은 성종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흑창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태조부터 성종 전까지 흑창 이 시기까지 구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그 아래쪽에 역분전이라는 토지를 지급을 합니다. 이것은 논공행상 공을 논하고 상을 지급하는 것 논공행상이라고 하는 건데 당시에 그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죠. 그러니까 개국공신에게 지급했던 땅이 역분전이다. 이것도 체크하셔야 되고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삼국은 통일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있었잖아요. 그 백제와 신라 얘들이 아직도 힘이 센 지방 호족 세력들이 있잖아요. 얘들 누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호족을 통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 있으니 그것도 시험 잘 나와요. 자 첫 번째가 이제 혼인정책이죠. 자 혼인정책은 그 지방 지방 호족의 그 딸들 있죠. 딸들을 나의 첩으로 삼는 게 부인으로 그럼 왕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그 지방 호족도 좋지요. 왜? 왕의 장인이 되니까 왕족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확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였다라는 거지. 그래서 부인이 29명 엄청나죠. 29명 좋을 것 같아요. 좋아요. 한 명도 힘들어요. 살아보시면 알게 됩니다. 아무튼 자 그리고 기인정책이 있습니다. 기인정책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예전에 신라의 사심관 제도가 있었어요. 일정기간 수도 금성에서 머물게 해서 일종의 인질적인 그렇죠. 그런 제도를 갖고 있었는데 그걸 계승에서 조금 바꾼 거예요. 그게 기인정책인데 이것은 그 호족의 아들 자식들을 일정기간 그 왕궁에 데리고 와라. 똑같죠. 그래서 왕실 교육을 시켜줄게. 명목은 그렇지만 하나의 인질이죠. 그래서 왕실에서 내 아들들이 있으니까 내가 반란 일으키면 아들이 죽겠죠. 그러니까 반란이 안 일어나는 것 이것이 이제 그 기인제도예요. 자 또 하나 아 전개와 개백요소인데 이것은 이것은 위계질서 왕립이에요. 그래서 전개 개백요소 율절 붙이면 계율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관리들에게 이것만은 지켜라라고 했던 관리지침서 전개와 개백요소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4번에 보면 북진정책이에요. 절대 까먹으면 안 되죠. 북진정책 예전에 비슷한 것 남진이 있었어요. 누구? 고구려의 장수왕 때. 장수왕은 남쪽으로 가서 남을 정벌하겠다라는 거고 지금 뭐예요. 북쪽으로 올라가서 북쪽으로 진격해서 정벌하겠다. 북진정책인데 이것은 누구예요. 거란을 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란을 적대시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어디를 중요시해요? 서경. 서경이 어딘데요? 평양입니다. 그래서 평양을 중요시하는 정책. 지금 수도 개경이잖아요. 거기 개경에서 위로 가겠다라는 거죠. 평양. 예전엔 국내성에서 평양으로 내려온 거고. 그렇죠. 북진이니까 올라간 것. 그래서 이게 서경을 중요시했다라는 의미와 같아지는 거예요. 북진정책. 그래서 니은번 정책에 보시면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에서 국호를 고려라고 했었고. 그렇죠. 두 번째 보시면 서경을 중시했죠. 그래서 발해 유민도 포용을 했었고 그 아래에 보면 거란을 적대시하고 있었다라는 거. 한 번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만부교 사건이라고 그 거란에서 낙타 50마리를 보내줬어요. 그러니까 친하자고 그렇죠. 특산품이잖아요. 이걸 줬어요. 그러니까 왕건이 그걸 받고 고맙다. 뭐 그게 아니고 그냥 받아요. 받으니까 거란에서 어 선물 받았네. 친해지자는 의미인가 보다. 마음 놓고 있었는데 왕건이 그렇죠. 저 받아온 50마리 저 만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밑에 울타리 쳤노라 그래. 울타리 쳐놔. 그리고 울타리 쳐놔서 낙탈을 집어냅니다. 그런 다음에 물도 안 메이고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아사시켜버려요. 그럼 이제 완전히 국가적인 망신이 되는 거죠. 왜요?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요. 미국 대통령이 진돗개 50마리를 선물로 했어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50마리를 굶겨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뭐 반미한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어디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우리나라 뽑은 사람이니까 얼굴이잖아. 그렇죠? 그 사람이 우리나라가 보내준 이 호의를 어떻게 무시해도 무시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열받죠. 반미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거란도 고려돼서 어느 정도 악한 감정을 갖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또 만부교 사건 있었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죠. 진격하자라고 해서 대동강에서 원산망까지였던 이 영토가요. 청천강에서 영흥망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내용도 보셔야죠. 이것이 뭐예요? 태조왕건의 북진정책이다라는 거. 자, 오른쪽이 이제 111쪽으로 갑니다. 태조왕건은요. 훈요십조를 나타냈어요. 훈요십조. 그래서 페이지 그 116조를 116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116쪽 페이지 116쪽에 훈요십조가 나와있습니다. 자, 훈요십도 보시면 피셨죠. 116쪽이에요. 자, 1조에 보시면 국가의 대협이 불교와 호덕이 불교를 위해라. 불교를 숭상하고 있죠. 숭불정책. 두 번째 사찰 함부로 짓지 마라. 숭불정책이죠. 그래서 자, 세 번째 또 보시면 왕위계승은 적자계승을 원칙으로 하되 장자가 불초 그러니까 이제 별로 안 좋다. 그러면 임망이는 자 그러니까 그 아들 둘째 아들도 되고 셋째도 된다라는 얘기인데 왕위가 부자상속한다. 부자상속의 내용이고 4조에 보시면 거란과 같은 짐승은 놀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4조, 5조에 나와 있어요. 4조는 거란을 적대시하고 5조는 그렇기 때문에 석영을 중요시해서 거란을 쳐야 된다. 북진정책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죠. 자, 6조에서 보시면 연동의 8관에 불교행사죠. 이거 소홀히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숭불정책 불교행사를 중요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7조는 또 민심을 얻어라라는 거죠. 이 내용들 보니까요. 무슨 얘기 같아요? 그렇죠. 후대 왕들은 꼭 이 얘기는 지켜라. 그래서 10가지는 지켜라. 그것이 훈요 10조입니다. 그래서 훈요 10조에 대한 내용도 꼭 알아두셔야 돼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왕들에게 내리는 지침서고 이 정계화 개백 요소는 관리들에게 내렸던 지침서였죠. 자, 그리고 거기에 내용이 좀 빠져있는데 해종과 정종이 있어요. 자, 이렇게 한번 봅시다. 해종부터 한번 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태조의 아들 해종인데 해종이 왕이 올랐을 때는 왕규의 난이 있었어요. 왕규 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키는데 여기에서 이제 혼인정책을 했다고 했잖아요. 혼인정책 그런데 이때 혼인정책 하면서 태조가 그 왕의 장인들 있죠. 그러니까 지방호족에게 그 국가에 대해서 좀 도움이 됐거나 그렇죠. 공신들 이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성을 내렸으니 그것이 사성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성정책 왕씨 성을 하사한 거죠. 태조가 시행한 건데 이 사성정책에 의해서 왕족이 된 사람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이 왕규는요. 해종의 장인이 됩니다. 태조의 장인이면서 해종의 장인이요. 왜냐하면 딸을 줬고 딸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엉망진창이죠. 아무튼 태조에게도 장인 해종에게도 장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왕규가 해종이 자신의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자신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이라는 외손자가 있는데 이를 왕으로 올려야겠다 그러면서 난을 일으킵니다. 자 난을 일으키니까 왕권은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엉망진창이 되고 그리고 잘했으면서도 못했던 정책이 혼인정책 그 부인이 29명이니까 아들만 3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태조가 위독했을 때 서로 왕이 되겠다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권 다툼으로 인해서 바로 왕권이 땅에 떨어져요. 그때 이제 대표적인 게 왕규가 난을 일으키는 거. 그래서 이 왕규의 난도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왕이 정종인데 정종은 왕규의 난에 의해서 해종이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그러면서 이제 병을 얻고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뜨게 되고 그래서 그의 동생 정종이 왕을 왕규의 난을 다 진압해버리고요. 그리고 왕에 앉게 됩니다. 그것이 정종이에요. 그러니까 정종은 누구보다 왕권 그러니까 이제 군권을 소유하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군대를 조직하니 그것이 광군이라는 군대를 조직합니다. 이 광군은 30만 명을 조직을 해요. 그래서 군대도 조직을 했었고 그리고 서경으로 아예 천도를 하자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받들어서 천도를 하자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역시 실패하게 돼요. 이 내용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좀 해두시고요. 자 이제부터 이제 광종으로 갑니다. 광종 이름이 좀 무섭잖아요. 광종 그렇죠. 빛날 광 미칠 광 그렇죠. 광종 엄청 무섭습니다. 역시 광종 같은 경우는 피를 부르는 정치를 내요. 자 지금 보세요. 태조 왕권이 강했지만 바로 왕권이 떨어집니다. 정종은 지금 어때요? 왕권을 올리고 싶지만 결국에 실패할 정도. 그러니까 아직도 신하의 힘이 강해요. 그러니까 정종은 왕권을 강화하고 싶었지만 강화를 못해놓고 세상을 뜨는데 그때 이제 광종에 들어서 왕권을 탄탄하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광종하면 왕권 강화 똑같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광종은 왕권 강화하기에서 여러가지 정책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그 동그라미 2번에 나와있는 기억번 노비안검법이에요. 노비안검법 노비안검법은 무엇이냐 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면 안되는데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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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아니고요. 태조의 아들입니다. 광종이 또 아들이 왕이 올라온 거예요. 이 광종 때는 몇 년 안 지난 거예요. 태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전쟁 끝난 지 얼마 안된 거예요. 나라 만든 지 얼마 안됐어. 그러다 보니까 기틀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을 때죠. 국가의 세금이 없어요. 거의 없다. 이게 아니고 아예 없어요. 왜 그러냐면 국가의 세금은 누가 담당하니까 이 일부의 귀족이 담당하니까 아니죠. 누가 대부분의 평민들이 담당을 해요. 평민들이 담당을 하는데 천민들은요. 세금 안내죠. 왜?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노비 이런 것들은 안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평민들이 세금을 다 내는데 평민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쟁 노비가 그렇게 급증을 해버린 거야. 전쟁 노비가 이만큼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 사람들이 평민이에요. 양민인데 전쟁 노비로 불법적으로 노비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광종이 노비왕법을 시행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원래 이 노비죠. 지금 노비인데 원래 양민이었던 사람들 어? 보니까 이 사람은 원래 양민이잖아. 억울하겠죠. 얘들 다시 양민으로 돌려보내. 그러면 양민이 많아지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세금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국가재정이 확보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국가재정 확보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자 보세요. 이제 왕이 무엇을 하자라고 하면 귀족이 반대를 하죠. 귀족이 반대하려면 누구 눈치 봐야 되는지 얘들 눈치 봐야 돼요. 얘들은 지금 내 생명의 은인이 왕이에요. 그런데 귀족들이 뭐 한마디 그러면 밤길 조심해야죠. 얘들은. 그렇죠? 얘들이 돌 하나씩 있고 한 번 던지면 죽사. 그러니까 오히려 얘들이 얘들 눈치를 봐야 되는 이런 세상이 와버려요. 그러니까 귀족이 왕에게 반대를 못하죠. 왕권 강화책입니다. 왕권이 자연스럽게 강화하죠.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노비안검법 자 그리고 그 니은 번에 보니까 바로 뭐가 나오죠? 과거제도 자 드디어 과거제를 시행하는데 예전에는 과거제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이제 새로운 관료를 뽑자 관료를 뽑는 관리 등용제 과거제를 시행하는데 이것은 쌍기 당시에 이제 중국 후주 후주라는 곳에서 쌍기가 넘어와요. 넘어와서 귀화를 합니다. 귀화를 하면서 광종이 이제 넌 머리가 똑똑하니까 한번 중국에 무슨 이런 제도가 있는지 한번 따져봐라. 여기서 쌍기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이라는 것이 과거제예요. 이 과거제 같은 경우 시험을 봐서 뽑는 거죠. 자 문과는 뽑는데 무과를 뽑지 않아요. 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문과만 뽑고 무과를 뽑지 않고 또 작과를 뽑고 고려는 불교의 나라니까 승과도 뽑죠. 승려. 그래서 이 세 개 이렇게 이제 하는 것이 과거제예요. 아무튼 이 과거제에 중요한 건 뭐예요? 무과를 시행하지 않았다라는 얘기 자 디귿번. 백관에 공복을 입힙니다. 그래서 어 그 관복에 옷 색을 입히는 거죠. 그렇죠? 자단 비 녹 그래서 자색 단색 비색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낮춰가지고 옷을 입혔는데 뭐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위계질서도 확립을 시켰고 리얼번에 보면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을 했다는데 어 왜 공신은 숙청을 해요? 공신과 아 뭐 호족 이때 당시 실권을 장악했던 그 집권 세력들은 누구 측근이에요? 이때 측근이잖아. 그러니까 이때 측근 얘들 그렇죠? 왕권을 반대했던 애들 싹 다 제거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광종입니다. 자 그리고 미음번에 보시면 그 칭제건원이죠. 칭제건원 황제를 칭하고 어 황제를 칭했어요. 그리고 권원 황제를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였다. 연호하면 예전이 기억나는 거 광기투대형 영락 그렇죠? 그런 것처럼 연호를 씁니다. 어떤 연호를 쓰냐면 광덕 준풍 이런 연호를 쓰니 이것도 시험 엄청 잘 나오죠? 이것도 체크 잘해 두셔야 돼요. 좀 빠진 거 몇 개 조금 집어넣어 볼까요? 지금 수도가 개경이죠. 개경이 수도인데 개경 수도니까 이렇게 하고 석영도 중요시합니다. 그렇죠? 석영도 중요시해요. 그래서 개경은 황도라고 했고요. 석영은 서도라고 해서 급을 높여줘요. 그래서 석영의 지위가 상승된다. 이것은 자주성을 강화했다. 라는 쪽에서 시험 문제 출제가 됐고요.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놓자. 그 다음 왕 경종인데요. 경종 같은 경우는 지금 태종 해종 광종이죠. 경종은 대표적으로 반동정치라고 합니다. 반동정치 경종도 역시 조금 광종 얼마나 무서워요. 경종도 무섭습니다. 그래서 광종 경종 경종 같은 경우는 반동정치인데 반동정치는 뭐냐면 이 전에 있었던 이 모든 제도 있죠. 광종이 너무 무섭겠잖아요. 자기도 무서우면서 이거 너무 무서웠다. 그러니까 이게 피를 부르는 제도다. 이거 싹 다 뒤집어야 된다. 반동정치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알아두시고요. 남아있는 호족 세력도 싹 다 제거를 하는 것이 경종이에요. 그리고 시정전시과 우리 시험에 잘 나오죠. 시정전시과 누가 시행해요? 전시과의 시행 처음의 시행은 경종 때다. 이제 알아두셔야죠. 자 이렇게 보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지울게요. 성종이 나옵니다. 성종은 싹 다 외우셔야 돼요. 어차피 여기 나와있는 것도 싹 다 외우셔야 되는데 성종은 확실하게 외워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종 때 가서 여러 왕들의 업적이 지금 정리가 다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왕들이 있는데 지금 지나고 보니까 이건 좋고 이건 안 좋다 이게 판단이 된단 말이죠. 그 시기가 와. 그러니까 이때 성종이 정리할 때가 됐다 그러면서 싹 다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성종이 이제 개혁정치를 하려고 하는데 개혁정치를 하려고 봤더니 신하들이 얘기를 안 해요. 왜? 그 전 왕이 경종 사람 많이 죽였죠. 그 전 왕이 광종 싹 다 죽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피를 불렀던 정치를 했었기 때문에 관리들이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열받아요. 아니 개혁정치를 좀 하자고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시오.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에이 숙제는 해줄게. 숙제. 자 뭡니까? 집에 가서 개혁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와라. 그래서 관리들이 개혁안을 미친 듯이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걸 다 일일이 살펴봤는데 누구께 가장 좋더라. 이 사람께 제일 좋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대부분의 내용은 유교적인 성격 유교정치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성종의 유교정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채택을 해서 유교 정치를 시행했다. 그러니까 성종 이퀄 최승로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최승로 같은 경우는 여기 안 나왔는데 5대왕의 치적을 5대왕의 치적을 평가합니다. 5대왕이라고 하면 방금 전에 봤던 그렇죠? 태종 해외종 정종 광종 경종 다섯왕 이 뭘 잘못했고 뭘 잘못 잘했다라는 것을 평가하는 건데 태조는 높게 평가를 하고요. 태조 왕건은 엄청 잘했다. 광종은 그런데 엄청 못했다라는 거죠. 왜? 과거제 시행하면서 매관 매직이나 이런 것들이 늘었고 그리고 노비안검법을 시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비안검법 시행을 하니까 신문질서 문란해졌고 이런 내용으로 평가 절하해버리는 것이 최승로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기역번에 보시면 이성육부를 마련하죠. 이제부터 이성육부에 의해서 돌아가는 고려가 되는 거예요. 자 중추원과 삼사 그리고 중추원도 만들어놓고 삼사도 만들어놓습니다. 그리고 도병마사 식목도 만들고 그리고 시비목 이라는 것을 설치해요. 그래서 이곳에 시비목은 도시 12개 특별시 12개를 만든 거야. 특별시 12개를 만들어놓고 거기에 지방관을 파견했는데 그 지방관 이름이 목사예요. 시비목에 목사를 파견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향리라는 제도도 향리 제도 만드는 것이 성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ㄷ번이죠. 국자감도 정비예요. 국립대학교 국자감이 만들어지는 것이 성종 때예요. 자 그리고 지방에는 향교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지방에도 대학교를 만드니 그것이 향교다. 그래서 중앙의 대학교 국자감 지방의 대학교 향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몇 개 써놓자 의창 의창 흑창을 확대 개편한 거 그리고 상평창도 만들어요. 상평창은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입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 화폐도 찍어요. 화폐 권원중보라는 화폐를 찍습니다. 권원중보 이것도 체크를 잘 해두시고 그리고 노비완천법 노비안검법은 봤는데 그렇죠? 노비완천법은 뭐냐면 아까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은 양민을 풀어줬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내가 지배를 받았던 그렇죠? 내 주인이었던 사람이 아직도 세상물적 모르고 노비축구를 한단 말이야. 가가지고 이 노비가 나랑 너랑 신분이 같아. 뚜뚜뚜 패고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제도가 문란해졌죠.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아니고 성종 때 야 이거 왜 이래 갖고 와봐. 어? 그 노비가 그러니까 노비안검법에 의해서 양민이 됐던 사람들 명단 중에 얘들은 안되겠네 했던 애들 다시 환천시키는 것. 그것이 노비환천법이에요. 자 그리고 그 불교행사 불교행사 연등의 8관회 있죠. 요것을 억제하자라고 최승로가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연등의 8관회 같은 경우는 국가행사이기 때문에 국가예산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민생을 안정시켜야지 지금 돈놀이를 하고 있다. 이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해서 불교행사를 억제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성종은 폐지시켜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현종 때 다시 현종 때 부활 하게 되는데 이 내용도 같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됐어요. 자 이제 통치체제 정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성종이 만들었던 이성육부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중앙의 통치체제 이성육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이성육부의 그림이 112쪽에 있죠. 112쪽을 한번 보시면서 가보자. 왕이 있고요. 페이지 112쪽이에요. 중서문화 성이 있죠. 상서 성이 있습니다. 성이 몇 개예요? 두 개죠. 이성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상서성 밑에 쭉 가서 이병 고형 예 공 여섯 개의 부서가 있어요. 그래서 육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부 이성육부가 근간입니다. 그래서 이 중서문화성 아 상서성과 이성 육부 육부는 얘네들은 실무를 담당했던 실무 담당 기관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2부 같은 경우는요. 문관 문과에 된 문관들의 인사를 담당합니다. 과거국제였어요. 문관이 됐어요. 그러면 너는 능력이 좋으니까 저 부서에서 일하고 너는 저 부서에서 일해. 이렇게 부서를 나눠주는 일 그리고 이제 병부 같은 경우는 이제 병부 병사 같잖아요. 그렇죠? 무관의 인사 그리고 이제 국방 관련된 일들을 합니다. 호부는 호부 조사를 하는 거예요. 집에 몇 명이 있고 뭐 이런 거 호부 조사하는데 이것을 달리 얘기하면 세금을 걷기 위해서 집안의 인원수를 파악하겠죠. 세금 관련된 내용들의 일을 하는 것이 호부 호부는 뭐예요? 처제의 호부가 아니고 그렇죠? 호법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법률 재판 이런 걸 담당했던데 그리고 예부 예절 그렇죠? 각 예절 의례 이런 것들 그래서 외교 이런 것도 예부에서 했고 공부 같은 경우는 토목공사 그렇죠? 이런 것들 토목 건축에 관련된 일을 했던 것이 공부 이렇게 해서 이성육부 그래서 이들이 실무를 담당하고요 이 모든 것들을 상서성에 알리면 그렇죠? 이 상서성에서 결정을 봐서 왕한테 또 알리게 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는 것이 이성육부 자 그러면 중서문화성에는 두 개의 관리가 있어요 재신과 그리고 낭사가 있는데 자 재신은 2품 이상의 관리입니다 고관이죠 낭사는 3품 이하의 관리입니다 재신에 비해서는 조금 하급관원이죠 자 재신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국가의 중요 정책을 심의하거나 결정을 하는 애들이에요 자 낭사라는 애들은 뭐냐면 정치의 잘못된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애들입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이 낭사예요 그러니까 좀 파워가 있겠지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중추원입니다 중추원은 또 두 가지 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추원에 추밀이 있고 그리고 승선이 있어요 취밀은 2품 이상입니다 아 높지요 그렇죠? 승선은 3품 이하에 해당됩니다 그렇죠? 조금 낮는데 자 승선부터 승선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왕명을 출납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비서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중추원의 승선은 왕의 비서기구였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중추원의 취밀은 뭐냐면 군사 기밀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기밀 그래서 전쟁이 나서 추밀이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군사 기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추밀 그래서 고관이야 2품 이상만 해당됩니다 자 어사대 어사대 느낌이 딱 오지요 뭡니까? 관리의 비리를 감찰했던 감찰기구예요 그래서 암행어사 그렇죠? 맞아요 그런 쪽 기구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삼사라는 것이 있는데 고려의 삼사는 화폐 화폐 그리고 국가의 곡식 자 이런 것들 출납 담당을 했던 사람들이 이제 삼사 자 그리고 이제 춘추관이 있어요 춘추관 하면 역사에 대해서 역사를 편찬하고 보관했던 기구가 춘추관 이것이 이제 중앙의 큰 틀에서 봤던 중앙 통치 기구였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그 중국에서 우리 삼성육부 그대로 따가지고 비슷해 이것들이 모방했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성육부고 다 기관 하는 일이 다 틀려요 그럼 기본 우리가 발해에서 봤던 것처럼 비슷하고 독자적인 기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 중요한 거죠 하나는 이제 도병마사라는 것이 있고요 식목도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자 도병마사 식목도감 얘들은 결과 결론적으로부터 얘기하자면 임시기구입니다 임시기구 얘들은 상설기구 이건 임시기구 상설기구는 항상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 임시기구는 뭡니까 없어요 형태는 없는데 갑자기 만들어졌다가 흩어지는 그렇죠 필요할 때 만들어졌다가 없어지는 임시기구고 얘들은 원래 만들어져서 평상시에 일본 애들 상설기구 자 도병마사 같은 경우는요 전쟁시에 전쟁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국방담당 그렇죠 국방을 담당하기 위한 방어 회의를 해야 되잖아 그렇죠 그런 일을 담당한 거죠 지금도 있어요 국가에 북한에서 포를 쐈다 그러면 국무회의 열리죠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이 있었다 식목도감 같은 경우도 사절단이 왔어요 사절단 이상을 요구를 해 근데 우리나라 법에는 없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아 야 모이자 일단 법 이런 거 없는데 규칙 이런 거 없는데 이런 거 지금 급하니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모여서 만들 때 했던 식목도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은 아무나 할 수가 없죠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아 그 높은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야겠죠 그래서 2품 이상 2품 이상의 관리들이 모입니다 이름하여 재신과 추밀 앞자 따서 이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재추기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추기구고 2품 이상이기 때문에 이들이 모이면 엄청난 권력을 갖겠죠 그러다 보니까 왕이 함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왕권을 견제할 수 있는 기구고 그리고 또 2품 이상이다 보니까 그 당시에 문벌 귀족이죠 이 귀족들의 특권을 유지하는데 자기들이 법 만들고 그랬겠지 그렇죠 그래서 특권 유지가 됐던 기구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하시면 이성육과 끝나요 자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 조선의 기구와 비슷한 거 조선의 이제 의정과 육조가 있잖아요 그와 비슷한 게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도 가끔 물어봐요 그러면 한번 우리가 판단을 해보자 자 일단 중서문화성의 장관은 문화시중이고요 요거 아까 빼먹었는데 문화시중이 중서문화성의 장관이에요 자 이제 조선과 비슷한 기구를 한번 보자 자 상서성 요거는 뭐 의정부하고 좀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조선의 의정부 요거는 뭐 육조하고 거의 흡사하고요 그렇죠 자 그리고 중추원의 승선 이라고 하는데 이 승선은 뭐예요 왕의 비서기구죠 그러면 조선에도 왕의 비서기구가 있으니 그것이 승정원이라는 비서기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자 어사대가 관리 비리를 감찰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 조선의 사헌부와 비슷한 역할을 냈었다 자 그런데 이 삼사라는 놈이 조금 특이해요 자 삼사 고려는 방금 보셨죠 그런데 조선의 삼사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세 개의 기구를 묶은 겁니다 그래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자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묶어서 삼사라고 세 개의 기구 삼사라고 불렀고 자 이 사간원 사헌부 홍문관 얘들은 무슨 권한을 갖고 있었냐면 대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야 대간권은 뭐예요 어 여기에도 대간권이 있는데요 어 대간권은 일부러 설명 안 들었어요 여기에서 설명 드리고 이렇게 맞추려고 대간이라는 것은 석영 그리고 간쟁 봉박 권을 합한 얘기가 대간권입니다 석영권이라고 하는 것은 관리 왕이요 저 관리를 여기에다 임명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를 하면 아 예 알겠습니다 임명하는 걸로 알고 계시죠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왕이 임명을 할 때 어 그 이 대간권을 가진 사람들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임명할 건데 괜찮겠소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얘는 지금 비리가 있었으니까 안 됩니다 그럼 안 돼요 그렇죠 얘들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사권을 왕이 함부로 할 수가 없었고 이 석영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왕이 오프미아의 관리들을 임명할 때 동의를 할 수 있는 권한 석영권 괜찮죠 그렇죠 간쟁권은 뭐냐면 왕이 맨날 술파 마셔요 그러면 왕이 잘못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왕의 잘못을 비판하는 것이 간쟁이고 그럼 그럼 봉박은 무엇이냐 왕이요 술 마신 다음에 이 정책을 이렇게 하자 세금 내일 한 20% 거둬 라는 얘기를 명령을 내려요 그러면 시행해요 안 돼요 왜 말도 안 되는 명령이잖아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즉흥적으로 내린 거잖아 이런 잘못된 왕명은 봉박권을 가진 사람이 다시 거절해버립니다 그럼 왕이 다시 손봐서 다시 또 승인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제도가 대강권이에요 석영강쟁 봉박권 그래서 이것은 누가 가질 수 있겠어요 여기에서 자 정치를 비판할 수 있는 그렇죠 낭사가 있고요 중소의문화상의 낭사와 또 여기에 비리감찰 막 얘기할 수 있는 어사대 어사대의 관원과 중소의문화상의 낭사가 갖고 있었던 것이 대강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구분 잘 해두셔야 돼요 시험 잘 나와요 자 페이지 한번 봅시다 그 111쪽 책 중앙의 정치조직이에요 이성육부 그래서 당제도를 수용했지만 우리 거고 기업권에 보면 중소문화상 중소문화상 있죠 거기에 장관이 누구요 문화시중 있죠 재신과 당사 이품 산품 있죠 그리고 상서성 육부를 총괄하는 그렇죠 기구고 자 동그라미 2번에 중추원 있죠 그래서 기업권 추밀 승선이 있죠 추밀과 승선이 있고 다 2품 3품 이하고 자 3사가 있어요 그래서 3사 보면 어디있죠 화폐국식과 출납을 담당했고 어사대 있죠 비리감찰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대강권이 있어요 대강권 어디있어요 간쟁있죠 봉박있죠 석영있어요 간쟁왕의 잘못 그리고 봉박 잘못된 왕명 그리고 석영 그리고 관리임명이나 폐지 이런 것들 그렇죠 합자기구라고 해서 이제 합친거죠 재신과 출밀 재축이고 뭐예요 도병마사 식목도감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식목도감 나오죠 법 규칙 그렇죠 도병마사 보시면 뭐가 나와요 국방문제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 고려 후기에 가면요 이 도병마사라는 놈이 도평의사사로 바뀌어요 자 도평의사사로 바뀌는데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그쵸 언제 바뀌냐면 원간섭기 일단 체크만 해주세요 아직 모르시니까 원간섭기 들어가면 또 아세요 자 원나라 간섭기가 들어가면서 이때 이게 임시기구였잖아요 그런데 이게 삼살기구로 바뀌어요 상설기구로 바뀌고 그리고 국정 최고 권력기구로 급부상을 해버리는 것이 도평의사사입니다 이 도평의사사가 조선초 태종까지 유지가 돼요 어 그래서 이제 그 어 정종 때 없애버리 태종 때 싸그리다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조선초까지 갔다 라고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음 이런 제도들이 싹 다 무시되고 요것이 최고기구화가 되고 상설기구가 되는 것이 원간섭기 이후 그래서 도병마사인지 도평의사사인지 요것만 봐도 시기구분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제 그 표 밑에 양과로 2번에 뭐가 나와요 지방행정조직이 나오죠 지방행정조직도 한번 봐보자 지방행정조직 자 요것은 한번 그 칠판에서 조금 짚어보고 어 넘어갈게요 고려는 자 요렇게 어 북계와 양계로 크게 요렇게 예 일단 나눠져요 그 다음에 요쪽에 경기도 뭐 양 어 그 서해도 양광도 교주도 서해도 양광도 교주도 그리고 어 전라도 경상도 이렇게 해서 다섯개 도가 나뉘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다섯개 도와 두개 윗동네에 있는 개가 몇개요 두개죠 그래서 양계 예 이름하여 오도양계라고 요렇게 붙이게 되는 것 요게 이제 현종 때 고려현종 때 그 오도양계로 만들게 되거든요 일단 오도양계 이 제도로 지방이 음 나눠져서 어 그 진행이 되는 것이 고려시대요 자 이 양계 같은 경우는 윗동네에 이제 거란 애들이 있고요 요 또 동네에 여진 애들이 쳐들어와요 맨날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못 살죠 어 일반 사람들이 죽음 어 살면 약탈당해서 죽고 막 그러기도 해요 그런다 보니까 일반 사람이 못 살아 그래서 요기는 군사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기에서는 이제 그냥 군대만 살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 밑에 중요 지역지역마다 진을 설치하는 것이 이 양계의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거란 여진이 있고 요쪽에 외구가 또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외구를 방비하기 위한 양계가 아 동계 동계 이 양계가 이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북계와 동계 양계 어 그래서 죄송해요 어 자 그래서 여기 안에는 이제 사람이 살고 있는 오도가 있죠 그렇죠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읽어야 돼 딱 써놓고 읽어봐야 어 저 자체검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 아주 좋다 자 이 안에는 사람이 일반 사람들이 생활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이것이 일반 행정구역이다 라는 거죠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오도가 있고요 어 오도 밑에는 주 혹은 군 혹은 현이 있어요 그래서 어 주 군 현이 있고 그 밑에는 이제 속현이라는 것도 있어요 속현 어 그리고 또 그 밑에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어요 특수행정구역 어 뭐가 있느냐 향구곡소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것이고 지금도 행정구역 있죠 무슨 시 무슨 구 그렇죠 요런 것처럼 무슨 도 어디 시 뭐 군 현 뭐 요렇게 이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 고려시대의 특징은요 얘들이 조금 틀려요 자 요기까지가 지방관이 파견이 됩니다 중앙에서 지방관을 파견을 해요 그렇지만 이 아래는 지방관을 파견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려시대는요 일반 군연보다 속현이 수가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이 고려시대요 그런데 조선 가면 이 그 속현과 향부곡소가 싹 다 없어져요 그래서 얘들이 일반 군현으로 승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건 뭐예요 얘들 없는 거죠 요렇게 그러니까 지방관이 파견되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지방관이 전국에 파견되지 않지만 조선에 가면 지방관이 다 파견이 됐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요것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요 자 이 향부곡소라는 놈이 특이한 거죠 향부곡은 농업에 종사하는 애들이요 소는 수공업에 종사합니다 그래서 얘들은 직업선택에 자유가 없어요 요게 태어나면 이거밖에 못해요 그리고 얘들은 거주 이전에 자유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냐면 자 군 A, B, C 이런 애들 있죠 다 군 A현, B현, C현이라고 봅시다 자 A현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중앙정부에서 진압을 하겠죠 그런 다음에 징벌 내리는 거예요 얘들 반란을 냈으니까 니들은 강등한다 뭘로요? 이 속현이나 이걸로 강등을 해버려요 그럼 얘들이 강등되니까 그렇죠? 얘들은요 얘들은 요걸 보고 아 우리가 반란을 일으키면 안되겠다 이렇게 위화관을 조성을 하겠죠 그래서 보통은 향부곡소 특히나 소로 강등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얘들이 소에 살죠 그러니까 거주이죠 이사를 가버리면 되잖아요 나 이사 갈 거야 그러면 요기에서 일반 군현민으로 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를 금지를 시켜요 왜 그러냐면 얘들은 잘못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군현민보다 세금을 많이 물려버립니다 게다가 농업과 수공업으로 정해줘요 그러니까 노동의 강도도 세고 그리고 직업 선택의 자유도 없고 그리고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도 없는 거예요 자 이게 짜증이 나겠죠 그러다가 3대에 걸쳐가지고 태어났는데 내가 태어나고 보니까 소예요 짜증이 확 나는 게 우리 할아버지 때에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된 것을 왜 우리도 이 책임을 져야 되냐 우린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공주명악소에서 일어난 공주명악소의 난이에요 그래서 망이와 망소이가 난을 일으키죠 소자가 있네 그렇죠 이름이 망이 망소이 그러니까 조금 천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이름이 그렇죠 그래서 망이 망소이의 난 공주명악소에서 일어났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현으로 승격이 되기도 했다는 것 자 한번 봅시다 112쪽 있죠 양과로 2번에 지방행정조직이에요 동그라미 1번에 니은번에 성종 12목을 설치해서 지방관을 파견했었고 현종 때 5도 양계 경기로 크게 나뉘어요 그래서 경기는 또 따로 이 안에 양광도 안에 있었어요 자 그리고 그 동그라미 2번 5도 양계와 경기 기역번 경기 됐고 5도 니은번 보시면 끝에 주와 군 현에 설치했다 그렇죠 그리고 지방관은 누구를 파견을 했습니까 안찰사를 파견을 했어요 안찰사 그래서 지금으로 따지면 안찰사는 도지사라고 보시면 되고 주현 그래서 지방관이 파견된 지역 속현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지역 그렇죠 그래서 티베 보시면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 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라는 표현이 있고 양계에 보면 중요지역에 진을 설치했던 군사지역이죠 그리고 여기에 파견된 일종의 도지사가 누구예요 병마사 자 동그라미 3번에 기역번 보시면 삼경 개경 서경 동경 그래서 경주 근데 이제 뒤에 동경은 남경으로 바뀌게 되고요 113쪽으로 넘어갑시다 113쪽 자 4도어부 니은번 나오죠 그래서 그 아래에서 이제 안북도어부 안서도어부 안남도어부 안변도어부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뭐 중요할까요 어젠 뭐 한 번 정도 본거는 같은데 시험에서 어 그 어 아래거 디귿번 볼게요 팔목 어 그래서 그 아래 보시면 나주목 진주목 전주목 천주목 충주목 광주목 광주목 상주목 어이구 이거 다 외우실래요? 어 외우지 마세요 이것이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100점을 맞겠다 그러면 외우셔야겠지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런 거 말고 이런 걸 그냥 확실한 걸 외우세요 그 시간에 자 팁 됐고 교주도에는 목을 설치하지 않았다 자 동그라미 4번 특수행정구역이죠 그래서 향부곡소 얘들은요 얘들은 분명히 신분이 뭐예요? 천민이에요? 아니에요 신분은 양민입니다 양인이에요 하지만 대우는 천민대우를 받았다라는 거 이거 하나 체크를 해두세요 그래서 신분은 양인이지만 천민대우를 받았다 자 천민대우라고 해봐야 뭐 세금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많이 내는 거 기업번 향부곡 농업 소는 수공업 그렇죠 그리고 니은번에 진 역 이런 글씨 있어요 진 나루터 배 왔다 갔다 역 스테이션 말 갈아주는데 그렇죠 말 바꿔주는 거 타고 막 뛰어갈 때 자 됐어요 양과로 3번에 군역제도와 군사조직인데 이 고려시대 중앙군은 2군6입니다 그래서 2군6이 외워두시고요 예전에 이 2군6에 대해서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자 니은번 보시면 그 직업군인 군인전을 지급받아요 그리고 그 역은 자선에게 세습되기도 하고 자 동감 2번 지방군은 의무군이죠 그래서 5도 양계인데 외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보세요 진에 주둔했던 군대 주진군 그렇죠 양계에 양계에는 주진군이 있었고 5도에는 현에 주둔했던 군대가 있네요 주현군 그렇죠 그래서 5도에는 주현군 양계에는 주진군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5도에는 주현군 그리고 양계에는 주진군이 있었고 책에서 한번 봅시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지방군이 있죠 기업번에 5도 주현군이 있죠 5도의 주현군 그래서 얘들은 이제 외적방어 뭐 이렇게 각종 노역에 동원했는데 이것은 이제 일종의 예비군적인 성격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하나 적어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보시면 양계 주진군이 있었죠 그래서 주진군은 여기에서 좌우초군으로 구성이 되어있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디귿번 보시면 16세 이상의 양인장정이죠 됐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되겠다 자 그리고 양과로 4번 한번 볼게요 관리 등용 제도인데요 과거 제도에요 기업번에 이제 그 문과 잡과 승과 아까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문과 승과 잡과가 있었어요 문과가 빠져 있죠 자 문과에는 제술과 그리고 명경과가 있고 잡과에는 기술관이 그리고 승과에는 승리를 뽑는 제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술과하고 그 명경과가 있고요 그리고 잡과가 있죠 잡과는 이제 하급관을 뽑는 건데 실제 응시는 실제 응시는 요쪽이 이제 귀족 혹은 향리들이 실제로 응시를 했었고 잡과는 그 양 아 평민 그냥 평민이라고 쓸까요 어 백정 농민 둘이 응시를 많이 했어요 어 선생님 이상한데 뭐가요 백정 백정 천민 아닌가요 아닙니다 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역이 일정한 역이 없다 정이 없다 라는 의미로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으로 백정이에요 그래서 이 고려시대 백정 농민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는 백정 농민 어 이 백정이라는 단어가 도축업에 종사하는 자는 조선으로 가서 어 그러니까 이제 고려는 백정 농민이다 이 내용도 알아두시고요 일단 이 그 과거 시험은 누가 볼 수 있어요 응시 자체가 어 양인 이상이면 누구든지 응시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귀족이나 향리가 이쪽에 응시를 하고 이득이 된 왜 그러냐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귀족들의 특권 때문인데 귀족들이 이 평민을 어 그 귀족으로 올리게 되면 신분제가 동요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얘들이 면접 보면 다 탈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얘들이 농민들이 에이 어차피 안 되는 거 잡과나 보자 이렇게 하면서 잡과를 보게 되는 것이고 문과는 귀족들의 특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는 거죠 그래서 어 법적으로 응시는 양인이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귀족이나 향리들이 받다라는 거예요 니은번 응시 자격 법제적으로 양인 이상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아래 보면 문과는 얘들이 응시했다 자 디귿번 좌주와 문생의 관계라고 하는데 어 급제자 그러니까 시험을 합격한 사람과 그리고 그 시험관이 그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 뭐 이런 얘기에요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동그라미 2번에 음서제도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음서는 그 기억방 금수저에요 의미에 보시면 그 공인인 공신이나 종실의 자손과 오픈 이상의 관직 그래서 음서는 이제 오픈 이상의 관료들의 자식들이 시험을 안 보고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좋죠 아버지 잘 만나면 나도 어 응시 아 저 관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제도인데 비교를 하셔야죠 조선은 조선은 2품 이상이에요 요거 하나 체크해 두시고요 자 그리고 그 됐습니다 아 하나 이제 천거도 하나 있어요 천거제도도 하나 적어 놓으세요 그래서 천거도 있었는데 이건 관리 추천제였다 라고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힘드셨죠 힘드셨으니까 아 조금 쉬었다가 하죠 조금 쉬었다가 들어갈게요 천거도 촘은 크래들을